용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라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되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은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열 번, 스무 번을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의인이다 율법에 관한 나는 허물이 없다 조금도 하자가 없다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다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동네에 소문난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게 아니라 처절한 심정으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고 허물이 너무 많고 흠이 너무 많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리세인은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다라고 하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심정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그것을 알고 살아갔던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잔치집에 등장을 한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크지 않은 마을에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개석상에 더구나 손님을 초대한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차지에 있었던 그 여인 그러나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 눈길을 그렇게 저렇게 피해서 예수 그리스의 발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머리를 풀고 자기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의 이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는 이 행동이 믿음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칭찬받을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화 한마디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그곳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의의 어떤 근본적인 교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주제가 확인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사랑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 속에 대한 사랑 이 여인의 믿음은 곧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씻으시고 덮으시고 싸매셔서 온전히 하시고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시켜 주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여인의 믿음은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이었고 그 체험 속에서 주님께 이 여인이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다 이 여인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은 그 사랑의 깨달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간단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판감되었다 빚을 다 사해 주었다 다 덜어 주었다 머리에 쥐고 다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던 빚을 다 해결해 주었다 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인생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빚과 같은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로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떤 재능을 받은 또 하는 사업에도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모습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10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뭘 많이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뭘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려진 사람 사함을 받은 사람 복이 있다 바울은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매일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나는 나의 스스로 나의 의의를 믿고 바리세인이며 율법학자이며 라비인 나의 자부심을 믿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판단하고 심판한 일을 했고 예수 그리스로 방해하는 일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노력해서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변함없는 고백으로 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 그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죄사함의 은혜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그 긴 세월 속에서 나는 정말 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달으며 오늘까지 지내왔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곳에 가시기까지 많은 권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조금 만족함을 더 얻는 것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조직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논리에 의한 믿음의 도를 깨닫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그 심오한 진리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알지라도 죄 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한 비유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받은 죄 사함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여인이 이 동네에 소문난 죄인인 것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저 여인으로 하여금 저렇게 가까이 와서 발에 눈물을 쏟고 머리로 그 눈물을 닦고 향유를 붓게 하는가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해 하는 자기 자신은 율법에 있어서 철저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빚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지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 누가 더 빚이 탕감된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사랑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주님께서 지금 바리세인은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고 죄 많은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바리세인은 50데나리온 만큼만 죄를 지은 사람이고 죄 많은 여인은 500데나리온 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바리세인도 500데나리온 빚을 지은 사람이고 죄 지은 여인 소문난 이 여인도 500데나리온 만큼 빚을 지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바리세인도 500만큼 탕감받았고 여인도 500만큼 탕감을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여기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의 착각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500데나리온 빚인 그 사람만큼은 나는 빚을 짓지 않았다 나는 적어도 저 여인만큼 죄에 물들어 살아오지는 않았다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적으로도 나는 그래도 좀 깬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고 내 출생 배경이나 성장을 해온 환경이나 내가 배워온 학벌이나 내가 삶 속에서 이루어왔던 삶의 증거가 그것을 증명한다 나는 그래도 기타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나는 좀 나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범죄의 기록을 가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 죄가 10번 이상 죄를 지면 그 다음부터 전과자다 20번 이상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과자다 이렇게 규정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한 번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극악무도한 세상 사람들이 치를 떠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로 규정된 모든 것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바리세인처럼 나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리세인은 주님 앞에서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 떳떳함을 가지고 주님을 맞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엎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쏟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석 가운데에 눈물은 여성들의 전유물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유가 무엇이든 참지 않고 울어보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인생에 가장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이유가 무엇이든 참지 않고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좀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죄의 사함에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세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음에도 자기는 50이라고 하는 분량 그것밖에는 탕감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눈물 쏟을 필요가 없다 착각을 했습니다 500의 죄를 짓고도 자기가 50인 죄인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500이 아니라 1000, 5000만의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해해 주심을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부끄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씻으시고 사해해 주심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오늘도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며 자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제불능인 죄인이다 알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임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분해서 견디지를 못해서 쏟는 그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애통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십니다 예수 글쎄의 고난 그의 피 흘리심 그의 죽으심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성의 제목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내가 의인임을 주장하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의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입니다 부담은 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기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는 곳은 모든 곳이 다 갖춰져도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발 씻을 물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기쁨도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리된 이론을 내가 인식하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정리된 이론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사랑의 행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차량하고 그 불쌍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그 여인의 보물과 같은 것 향유가 담겨 있는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본 누가보검에 향유를 붓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보검에 보시면 옥합을 깨뜨렸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항아리가 깨어졌느냐 깨어지지 않고 그냥 부어졌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깨졌다 라고 하는 것 부어졌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과감하게 망설이지 않고 깨버린 것입니다 그때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나도 어떤 면에서 바리세인처럼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그래도 기타 여타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살아왔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 천국에 너무 가까워진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다 여인처럼 나는 하나님께 도대체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그런데 도대체 고개를 들 수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 사랑해 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500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00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그 사랑을 베풀며 베풀며 나누며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간수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곳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두는 곳이 불안해서 은행 창고에다가 금고에다가 맡기고 키를 잠궈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재물이든 학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든 그게 깨어져야만 그게 부어져야만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받쳐질 때에만 사랑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들려온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어명음 상교사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해서 마련을 한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넓은 토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주변에 담장이 찾아 있는데 그 수양관이 위치한 곳에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산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수양관까지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담장을 타고 그 수양관 터 안에 있는 나무와 잡초들이 다 탔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직원들이 급히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건물 거의 앞까지 불이 타 들어오다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선교 현장에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다 타버린 새카맣게 그을러버린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뭘 바라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맹금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강도를 당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무장강도에게 돈을 뺏겼습니다 지난주에 빈민촌에 있는 유치원에 음식을 배달하러 또 빈민촌에 들어갔습니다 강도당한 그 빈민촌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배달하러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나누어 주다 보니까 모잘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찾고 나오는 그 선교사님을 또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만 뺏고 보낸 게 아니라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고 그분을 감금을 했습니다 납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비밀번호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있고 카드 뺏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다 털어서 빼앗겠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해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한 두 시간 이상 잡히며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설득이 되고 설명이 되고 그래도 통사정을 해서 한 두세 시간 후에 다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두 번씩 강도를 맞은 그 지역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분은 그 빈민촌을 찾아서 그 지역 주민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왜 그곳을 다시 찾아 정신적인 고통과 싸우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선교사님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 세 살 적에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현지인들이 흑인들이 다니는 현지인들 학교에 국민학교 중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까지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학교 공부하고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현지인들 마을을 찾으면서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혼자 집을 떠나서 20대 후반의 젊은 딸이 혼자 집을 떠나서 지방에 내려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밤 2시에 강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딸을 줄로 묶고 한쪽에다 수서 박아놓고 그리고 물건을 다 뒤져서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딸은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현지인들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이런 일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흉기로 맞아서 길에서 기절을 한 때도 있습니다 깨보니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당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섬깁니다 뭘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무슨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남들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런 행동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비싸고 제일 값진 것이다 그것이 깨질 때 우리도 사랑을 비로소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